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추락했어. 어처구니가 없어. 다행히 손상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당황스럽네. 미니3 프로 이상급의 드론이 있다면 이런 영상은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